네, 안녕하세요. 슈퓨터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템은요. 정말 귀엽쥬! 얘는요. 기어라이너에서 나온 이펙터 케이스예요. 기어라이너는요. 뮤즈텍의 새로운 악기 케이스 전문 브랜드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얘는 GSP200이라는 모델이고요. 전체적으로 방수처리된 최고급 립스톱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립스톱은요. 백팩이나 텐트 등의 아웃도 용품에 널리 사용되는 초경량 원단인 립스톱. 네, 그거를 립스톱이라 부르나봐요. 소재는 이게 잘 찢어지지도 않고 그래요. 이게 격자무늬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찢어지거나 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원단이죠. 네, 방수처리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퍼보면요. 얘는 방수처리의 기본인 리버스 지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쫙 맞물리도록 리버스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앞에 보면요. 앞에 앞뒤 전체에 역V자 이렇게 형태로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게 케이스의 하중이나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역V자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을 좀 볼까요? 짠! 아, 여기에 이게 있네. 어깨끈. 네. 이걸로 어깨끈 달아가지고 하늘이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보면요. 메쉬 타입의 대형 내부 포켓이 있죠. 여기는 케이블이나 아답터라든지 이런 거 넣으면 될 것 같고 되게 넉넉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원터치 고정 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캐리어 같은 데에 많이 나 있죠. 그래서 내 기어를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원터치 버튼이 고정 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 전체적으로 100% 나일론 웨빙 같은 걸로 이제 최상급 소재로 제작이 되어가지고 가볍기도 되게 가볍고요. 내구성과 보호력은 거의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네. 그리고 얘가 지금 크기가 이 정도잖아요. 얘는 소형 멀티 이펙터 전용 케이스예요. 우어 오디오의 GE200이라든지 아니면은 HX 스톰프 같은 것들 근데 HX 스톰프는 좀 작잖아요. 어떻게 넣어요 하면은 HX 스톰프 딱 열었을 박스 개봉했을 때 스폰지 같은 게 같이 달려있거든요. 얘는 이제 자체적으로 스폰지를 제공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박스 안에 들어있는 스폰지나 스티로폼 같은 거를 같이 껴서 넣으면요. 정말 딱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무슨 악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너무 귀엽고 너무 가볍고 그리고 딱 이 정도 크기의 가방을 찾던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뒤에 고무발도 있네요. 튼튼함과 내구성과 안정성 그리고 앞뒤 보호 능력까지 두루 갖춘 기어라이너의 이펙터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42,000원! 네. 너무 귀엽죠? 네. 여러분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